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가 아주 엄밀하게 코인 거래를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남국 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를 양선시킨 그런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도 엄밀하게 하더라도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모두 다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고스란히 범죄 행각 전모가 다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는 김남국 씨 경기도 단원구 을도 제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좀 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굉장히 지금 바쁜 일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데 마침 오늘 새벽에 긴급 분석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 달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꼭 같은 수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는 낮추고 더블 민주당 후보는 올리고 그렇게 아주 간단한 간단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주구장창 해왔고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도 제 개인적인 그런 전망은 방법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이익이 막대하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코 처벌받지 않는 한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씨의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래 당선권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행위고 미래에 발생할 일이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모든 5개 동에서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의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차이 값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은 반대로 5개 동에서 모두 다 최소 플러스 8%에서 플러스 4% 정도의 이 차이 값이 항상 김남국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에 좀 더 확대된 건데 이렇게 큰 값 마이너스 9.3%에서 플러스 11%를 올려주고 마이너스 8.4%를 빼앗아서 플러스 9.6%를 올려주고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이 비슷하게 보여야 됩니다. 워낙 표본 수가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안산시 단원구을 5개 동에서 사전 투표자 수의 최소 16%에서 25% 정도를 그렇게 만진 거죠. 사전 투표 득표 수 증가와 감소 정감 작업 총 조작 규모는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약 16에서 25% 정도로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제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이상 정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작값 흔히 보정값 혹은 설정값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 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 빼앗았을 걸까. 그 조작값. 그 조작값이 대략 25%에서 한 30%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여기 안산시 단원구을 했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100대 92 정도로 당일 투표에 승리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조작값 25%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대개 조작을 하게 되면 27% 28% 같은 걸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5단위로 끊어집니다. 10% 5% 15% 20% 25% 그래서 30% 정도에 가까운 조작값을 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덜을까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그냥 쓰레기통에 쳐받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에 따라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걸 하나도 칠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수학적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최종 결과입니다. 4.15 총선 안산 단원 9월의 수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2만 9,865명입니다. 아주 큰 수치입니다. 거의 3만 명이 참전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만 1,684표 가운데 30% 조작값 30%를 입력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3,505표를 훔친 겁니다. 3,505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 후보한테 3,505표를 전산적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 사전투표 조작에 사용된 총 조작규모는 3,505표 곱하기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10표 정도가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 9월에서는 7,010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남국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7%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어야 될 건데 그것을 58%까지 밀어 올리는 겁니다. 무려 11%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업된 겁니다. 증가된 것이고 박순자 후보는 사전투표 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의 51%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것을 39%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자와 패자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반면에 우리 공화당의 정우혁 후보하고 그다음에 국가혁명당의 이윤배 후보는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조작값이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수는 박순자의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여러분들 뭘 뜻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입니다. 투표자들이. 그런데 이걸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서 손을 댄 겁니다. 조작값 35% 이게 30%죠. 30% 30%를 입력해 가지고 표를 마이너스 빼앗은 겁니다. 반면에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는 김당국이 실제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어떻게 박순자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받은 것에다가 조작값 30%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뭡니까 박순자와 함께 숨친 것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나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가짜인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공직선거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한 도표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이 전체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최종 결과는 선관위는 김남국이 4만 2,148표를 얻고 박순자가 3만 8,496표를 얻어 가지고 김남국이 양 3천 표 정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나는 일이 여기 여러분들 당일 투표자 그룹이 약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표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전투표가 2만 9,860원 표본으로 하면 3만 명입니다. 5만 3천 명하고 3만 명 정도의 두 개의 표본 집단은 너무 표본이 크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기 보시면 김남국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8%입니다. 12%는 업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노벨상 받은 사람을 불러와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로비를 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만지면 증거가 남는 겁니다. 박순자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인데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39%로 쪼그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차범위 낸 0에서 3을 훨씬 더 넘어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정도의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길지 않을 겁니다. 박사를 했든지 제대로 어디 야간에 가가 석사들은 했겠지만 박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든지 그렇게 한 사람이 더물 겁니다. 그렇게 이런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를 만지면 얼마만큼 이런 증거물이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작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려면 이 차이값만 보고 이렇게 그냥 불러가지고 뭡니까 그냥 까발기를 하면 그냥 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이 누구 자료입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항해 건너가지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스스로 뭡니까 헌법기관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담당자들이 생산회가 만든 이거는 생산 제조 유통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공산품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던진 투표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12%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고 한쪽은 마이너스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가 남게 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라고 사전투표들이 다 비슷합니다. 정우혁 후보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1% 이윤배 후보는 0%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박순자도 0%가 나와야 되고 김남국도 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김남국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여러분들 다 찾아주고 나면 4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박순자가 이긴 선거입니다. 박순자가 4만 2,001표로 던고 김남국이 3만 8,643표로 던 겁니다.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월은 박순자 후보가 3,358표로 던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김남국이 얼추 4,000표 여름 가까운 표차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선거가 아니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김남국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임기 다 마치고 다 뻔뻔하게 장관 여러분들 성진하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에 관한 한. 짐승들의 몸이 세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략 조작값이 한 30% 가까울 거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이 모든 원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 자료를 가지고 몇 표를 조작했는까지 다 여러분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래프로 나타나고 조작값이 여러분 30%가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관한 한 짐승의 나라입니다. 금수의 나라고 이거는 동물의 나라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고 그냥 동물의 나라는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덮고 언론인들이 덮고 지배 엘리트들을 덮고 국힘당이 덮고 물론 범죄를 저지른 데 직접적 관여한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 기념물일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앞으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토라인에 설 수가 없으면 나라가 먼저 골로 가겠죠. 세상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까. 제가 뭐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사에서 지나치는 법은 없다. 그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안고 사는 삶의 경험 법칙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값이 딱 그냥 그대로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지적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범죄자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거 한 방법이 이렇게 선거를 분석한 책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고 주변에 여러분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는데 그렇게 힘을 좀 우리가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 투자 입법 로비권 때문에 화제인물이 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씨. 김남국 씨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는 계략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야 전문가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빠서 손을 못 댔는데 오늘 새벽에 김남국 씨의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를 조작하는 것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당일 투표는 좀 어렵습니다. 당일날 치러지는. 그렇다고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사전투표는 4박 5일 정도의 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숫자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서 그냥 걸려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앞에 사전투표 득표수나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걸 빼앗고 그리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걸 더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을 김남국이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물리쳤는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남국은 4만 2,150표를 받았고 박순자는 3만 8,497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항목이 관외사전투표 거소순상 국외부조자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당일 관내당일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딱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은 박순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김남국에게 넘긴 그런 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얼마만큼 표를 빼앗았는가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0% 해당하는 3,505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빼앗았느냐가 다 나옵니다. 거소순상에서 50표를 빼앗겼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 849표를 빼앗겼고 국외부재다투표에서 6.60이니까 반올림에서 7표를 빼앗겼고 그다음에 고진동에서 관례사전투표가 420.90이니까 421표를 빼앗겼고 중앙동에서 529.50표니까 530표를 빼앗겼고 호수동에서 625.50이니까 626표를 빼앗겼고 조치동에서 687.90표니까 688표를 빼앗겼고 대부동에서 335.40이니까 335표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그대로 분석해야 여러분 그대로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몇 표가 나오는 거니까 박순자 후보가 3,505표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특표수 가운데 30%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순자 후보가 얻은 선관위 발표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에는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가 반영이 된 것이고 김남국의 득표수에는 박순자로부터 빼앗은 득표수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 있고 박순자는 뭡니까 쫄아들어 있는 겁니다. 김남국은 뻥 박순자는 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2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한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가난한 대한민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짐승의 나라고 금수의 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른 분야는 잘 돌아가는 분야도 있지만 선거에 가난한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그 사람들 김남국이 코인하면서 은밀히 코인하면서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마찬가지로 선거를 주물렀던 주물렀던 등심처럼 주물렀던 사람들은 이런 거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은 실제로 38,643표를 얻었는데 박순자 함께 빼앗은 3,505표를 더해 가지고 4만 2,150표가 된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오차는 다른 후보들을 고려하게 되면 오차가 딱 맞아들어질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는 김남국은 진짜 3,733표로 얻었는데 박순자한테 빼앗은 849표를 더해 가지고 김남국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가 4,582표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죠.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은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54표밖에 못 얻었는데 박순자한테 6.60이니까 7표를 빼앗아 가지고 54 더하기 7하면 61표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김남국의 특별수가 모두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박순자는 다 홀쭉이가 되고 빼앗겼기 때문에 고진동의 관내 사전투표 에서는 김남국이 1,883표를 받았는데 박순자한테 빼앗은 420.9일 421표를 딱 더하면 뭡니까 2,304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작값 30%니까 이 조작값을 넣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 수가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한테 던진 게 아니고 거기서 뭡니까 마이너스 값을 처리해 가지고 뭡니까 발표를 한 것이고 김남국의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는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들이 던진 김남국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안에 거기다 박순자한테 훔친 것까지 여러분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것. 그래서 가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 가지고 한 번도 눈 크게 뜨고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그 소선상 우편 투표 국외부재자 투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그 차익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어마어마 이 큰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김남국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3 국외부재자 투표 플러스 27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국외부재자 투표 54% 고잔동 플러스 10 중앙동 플러스 11 호수동 플러스 14 조치동 플러스 14 대부동 플러스 8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뚜렷하게 마치 여러분 군대 열병식 하는 것처럼 김남국은 모두 다 플러스 박순자는 어마어마한 크게 마이너스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는 그런 후보의 차익값은 거의 오차범위 내 아주 작습니다. 정우혁 후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야 정상 인 거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가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 1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크기가 크고 김남국은 항상 플러스 표를 빼앗긴 박순 자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딱 뭐를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30%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김남국이 먹어치운 것은 토해내게 하고 박순 자가 빼앗겨서 더해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차익값을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김남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1 박순 자는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1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한 자료가 가짜란 것이 여기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가짜를 훔쳐간 것 훔친 것 다 이러면 수정하게 되면 진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그런 작업 시트에서 제가 자르기를 해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우위의 께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이겁니다. 이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위에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위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선거가 여러분 보시죠. 김남국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당일투표 득표율이 47% 차이집이 플러스 12p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표를 푸셔 넣었다는 겁니다. 박순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작값 30%를 찾아 낸 다음에 훔쳐간 놈 안께서는 표를 괴내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사람의 표를 찾아주고 논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7% 당일투표 득표율은 47% 차이집 0% 정상투표가 돌아온 겁니다.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차이집을 구한 추정치가 정상인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박순자는 사전투표 득표율 51% 당일투표 득표율 51% 0% 나오는 겁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에는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여기로 적용해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재현한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무식한 놈들은 이렇게 만지지만 가방권이 좀 길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작지를 못합니다. 당장 드러나니까 역사에 남을 문건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지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검찰 등에 포토라인 을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선거 부정을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생명을 받았고 나서 자랐고 교육 받았고 돈을 벌었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상지는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대화 전문가가 굉장히 긴급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차이 값이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플러스 11.966% 박순자 마이너스 11.966% 차이 값 왜 그렇게 나옵니까 한쪽에 표를 빼앗아 한쪽에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수정을 해 가지고 교정을 하니까 0%가 나오죠. 이게 몇 퍼센트? 0.09% 마이너스 0.09% 나온 겁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참 겁도 없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선거 문제 없다고 고함 치르고 하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걸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물고 보는 건 그것도 참 내공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걸 침묵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사람이 사람인 것은 거대한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분노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모든 자료는 제야 전문가의 작업 시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 복잡하시니까 박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값 30%를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0.70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김남국이 당일 투표 100장을 받을 때 사전투표가 몇 장 있는가? 이걸 뜻합니다. 0.7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뭐죠? 0.5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김남국과 함께 쑤셔 넣어주기 전에는 김남국의 득표수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56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박순재와 함께 훔친 거를 김남국에 쑤셔 넣어줬으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있는 비율이 뭐죠? 0.70으로 끙충대어 오른 겁니다. 100장당 56장밖에 없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몇 장으로 늘어난 건 0.70 100장당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0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박순자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는 조작되기 전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7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통해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김남국에게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빼앗긴 박순자의 표를 고려해 보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당일 투표 100장당 박순자는 44장의 사전투표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빼앗겼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똑같습니다. 0.33 0.33 0.51 0.51 왜? 조작 이전이나 조작 이후나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한 후보는 정우혁 후보는 33장 이후배 후보는 51장이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놈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하지만 진짜 가방끈이 길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숫자 조작 못합니다. 선거는 어쨌든 숫자를 조작해야 되거든. 숫자를 조작해야 당선자 몇 표 낙선자 몇 표 당선 누구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뭡니까 짱구를 돌려도 숫자를 조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진짜는 뭐죠 100장당 56장을 받았는데 100장당 70장 받은 걸 뻥튀기를 한 게 선관위 자료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김남국의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플러스 11.4% 박순자 마이너스 11.5% 정우혁 이윤변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안 산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값 30%를 찾아낸 다음에 다 뭐죠 원위치 정상 빼앗아간 사람은 그냥 다 개내게 하고 빼앗긴 사람은 다 찾아주고 정상을 해가 이런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김남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아니에요 0.2% 박순자 플러스 0.1% 정우혁 마이너스 0.5% 이윤변은 마이너스 0.1%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는 0.3% 내니까 정상투표인 거죠. 여기서는 두 사람만 여러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숫자 무식하면 숫자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거 뭐 제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체계적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 조작에 관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 가난한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런 거가 여러분들은 대낮에 다 알려진데도 불구하고 현재 권력을 잡은 살아있는 권력이 다에게 침묵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거 참담한 일입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상상불가입니다. 상상불가. 다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세상을 국정운용의 원활한 수행에 무슨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김남국이도 코인 투자하고 나서 이런 변명은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코인 투자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마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악이잖아 악 이런 악을 두고 여러분들 다 입을 시침을 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인간들이 나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다니는 거지. 저게 인간인간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은 세상에 그래도 오리란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이거는 뭐 우리의 앞날하고 아이들의 앞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셔가지고 나라 구합시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문놈들이 뭐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권력자는 저거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시조선도 아니고 이시조선은 다시 돌아갈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이시조선이야 뭐 이완가가 뭐 다 이러면 니는 영의적 니는 자의적 니는 우의적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뭡니까 그 노예의 질곡과 굴레에서 그걸 해방시켜줬는데 또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